자, 추장이 call for, 5형식 동사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부르다. 그냥 wait for, 투부정사, 5형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little fun, 대문자로 생긴 거 보니까 이게 이름이야. 작은 발톱? 자, 그래서 아니다, funny니까 새끼사슴 되겠네, 새끼사슴. 자, 그래서 새끼사슴에게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 그리고 샘의 오른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손들을 tie together, 함께 묶었습니다. 작은 가죽의 조각으로, 위드. 자, he gave a big yell, 그리고 그는 큰 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쳤다는 얘기야. 그리고 샘에게 말했대. 너는 이제, 자, married 하면 결혼한, 결혼한 남자다, 라고. 자, as soon as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죠. 그래서 그 결혼 행사가, be over 하면 끝나다, 끝나자마자 축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펀과, 저기,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한, 신기하죠? 그, 원래 그 인디언들은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대.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샘 어렸을 때 영화 중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게 이름이야. 그다음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오줌 싸기. 뭐 이런 것도 이름이야. 신기하죠? 미국 대륙, 미국 대륙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그냥 우리가 인디언이라 부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펀과 샘은 담요 위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 as, 이거는 while처럼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 동안. 어린 소녀와 소녀들이 춤을, 이럴 때 2는 음악 앞에 2가 나오면 뭐뭐에 맞추어,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피리 소리와 드럼 비트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 동안, 하는 동안보다는 때가 낫겠구나. 자, 그들은 원으로, in circle, 원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며, 여기 콤마는 없지만, 콤마 없는 분사구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만들며, 그리고 그들의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위드분사구문인데, 그냥 후치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래서 팔과 함께, 근데 들어 올려진, 그들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진 팔과 함께, 그들의 손을 흔들며, 손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는 얘기지. 자, 펀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펀과 샘은 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 결혼식이니까 분위기가 어때? 아주 축제적이고 즐거워야겠죠? 그래서 페스티브.